자 그럼 이제 3교시 내용들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여러분들 이 챕터 3장과 관련된 부분은 저는 큰 부담 없이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오늘 제가 아까 1교시에 수업 시작하기 전에 어디 어디 어디가 잘 나온다는 얘기를 분명히 말씀드렸죠 그 중에 이 챕터는 들어가지도 않아요 그래서 여기는 사실은 이제 우리 기초서에는 넣었지만 이번에 이제 나오는 기본서라든지 여타 교재에는 챕터 3장 자체를 없애버렸어요 제가 그래서 요거는 이제 9월달 10월달에 작업했던 책이라 그냥 넣어놨는데 큰 의미는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시험 문제가 정확하게 얘기해 줄게요 일단 요 챕터 구성을 기준으로 나오면 나오면 하나 아니면 말고 그 확률도 거의 한 10% 20%밖에 안 되는 파트입니다 자 일단은 제가 가볍게 터치할 테니까 그냥 가볍게 봐주세요 이제 과거에는 이제 우리가 계약자유의 원칙이라 그래가지고 이제 이것도 딱 보면 어때요 오늘 제가 정말 많이 얘기했던 민법 얘기 또 나오잖아요 다 민법이에요 그래서 계약자유의 원칙에는 여러 가지 제약이 있다 이런 것들이고 특히 이제 당사자 확인할 때 이제 등기상 증명서와 주민등록증을 통해서 확인할 의무가 있다 맞아요 근데 이제 이런 것들이 민법으로 바뀌게 될 때 여러분들 민법 시간에 무효하고 치수에 대해서 들어보셨죠 특히 치수할 수 있는 법률 행위는 제한능력자, 차곡, 사기, 강박 이런 거 들어보셨을 거예요 특히 제한능력자에는 미성년자, 피성년, 피한정 후견이 있다는 얘기도 들어보셨을 거고요 근데 이건 사실 뭐 제가 여기서 강렬 영역은 아니거든요 중개실무에 무효와 치수는 뭐가 다를까 이런 거 안 나와요 자 그러니까 이런 게 있다라는 거 정도 알아두시고 특히 이제 제한능력자의 조사학인들 그 다음에 이제 이 다음 화면들 보시면 이제 공유합유 총유도 이제 과거에는 잘 나왔어요 이게 정확하게 공유 있잖아요 이런 게 시험에 나왔던 게 24회 때를 끝으로 안 나옵니다 여러분들 이번 시험이 34회 시험이니까 그 사이에는 한 번도 출제한 적이 없어요 이제 딱 10년 됐네 자 그러면 10여 년 전에 나왔던 문제가 혹시 궁금하다면 어떤 문제가 나왔냐면 이런 거예요 자 공유만 제가 한번 예를 들어볼까요 공유는 공유 물건의 처분에 있어서는 자 자유가 있나요 전원의 동인가요 전원의 동이죠 근데 여러분이 이제 이런 물건의 처분을 이제 실무에 나가게 되면 바로 접하게 돼요 예를 들어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만약에 이제 A가 강남에 이제 집을 갖고 계시는 아버님인데 어머니는 뺄게요 상속분이 또 다르니까 그래서 B, C, D, 첫째 아들, 둘째 아들, 셋째 아들 그냥 아들만 할게요 어머니 빼고 또 상속분이 다르니까 자 근데 아버님이 돌아가시면서 B, C, D 아들 세 명한테 강남에 있는 아파트를 하나 상속해주고 돌아가실 수 있잖아요 그럼 이렇게 돌아가셨을 때 이렇게 A, B, C와의 관계인 이런 상속재산을 우리가 뭐라고 보냐면 이런 게 바로 공유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알겠지만 이 공유물의 처분에 있어서는 뭘 요한다고요? 자 여기 여기 보고 얘기하시면 돼요 딱 해왔잖아요 뭘 요해요? 그래요 전원의 동의를 요한단 말이에요 그럼 뭐 여러분들도 다들 학원에서 저 얼굴 뵙고 있지만 이렇게 사회생활 해보거나 일상에서 이렇게 형제자매 간에 돈 갖고 싸우는 것들 많이 보잖아요 자 그래서 결국은 여기 이제 첫째 아들은 둘째하고 셋째한테 뭐라 그래요 야 살아생전에 씨 한 번도 오지도 않더니 돌아가시니까 와가지고 막 아들이라고 돈 내라고 니들한테 그런 말 할 수 있어? 이런 얘기 할 거고 형만 자식이야? 우리 난 자식도 아니야? 이러고 맨날 하니 싸니 뭐 너 죽니 나 죽니 이런 것들이 많단 말이에요 근데 이런 상황에서 형제자감에 간에 이렇게 좀 싸우고 있는 상황에서 여기 있는 이 비가 자 개공인 여러분 사무실에 딱 와갖고요 제가 장남이거든요 대표로 왔습니다 이거 자 떼떼떼떼댕 아파트 음마아파트 팔아주십시오 온단 말이야 그럼 이래갖고 이제 이 아파트를 만약에 갑이라고 하는 사람이 매입했다 칩시다 계약금 중도금 건네질 수 있죠? 그럼 나중에 이제 둘째 아들 셋째 아들도 알아요 몰라요 이제 팔린 거 언젠가 알게 되겠지 그러면 와가지고 여기 있는 갑한테 우리도 자식이고 우리도 상속분이 있고 자 상식적으로 결혼을 했던 안 했던 간에 자식 간에는 전부 다 n분의 1이기 때문에 3분의 1이 지분이 있다 근데 우리 형이 파놨는지는 모르겠지만 둘째하고 셋째인 우리는 동의해 준 적이 없다 이래 버리게 되면 분명히 문제가 돼요 그래서 이런 상속 재산 같은 것들을 도와줄 때 제일 조심해야 되는 게 장남의 의사를 확인하는 게 아니라 상속인 전원의 동의를 꼭 확인해야 되거든요 이런 사례 문제들이 과거에 10년 전에 나왔었는데 글쎄요 요새는 안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알아두면 땡큐인데 아쉽지만 최근 시험에서는 시큰둥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 것들 정리해 놓은 건의가 참고하십시오 자 우리 민법 시간에 아마 교수님이 설명하실 거예요 자 대신에 이제 저는 이 파트에서 딱 하나만 설명하면 돼요 그게 바로 이겁니다 자 혹시 제가 아까 쉬는 시간에 핸드폰으로 토지 이용계획 확인서 한번 봐달라고 부탁드렸는데 봤어요? 안 봤어요? 아니면 또 생각이 나 널 쳐다보니까 자 또 숙제 낼게 언제까지 안 하나 보자 그러면 이제 가장 강력한 방법은 뭐예요? 안 할 때 네 성적표를 집으로 보내는 거라고 그랬죠? 자 빨리하고 가자 눈도 오는데 자 옆에다가 전자계약서라고 쓰세요 자 전자계약서 써주세요 자 전자계약서라고 써주시기 바랍니다 전자계약서라고 써주세요 쓰셨나요? 네 자 그럼 이제 그 얘기를 제가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뭐 크게 어려운 부탁 아니잖아요 이따 집에 가시면서 뭐 지하철이든 뭐든 대중교통이든 집에 가셔서 핸드폰에다가 네이버에 전자계약서하고 검색을 해보세요 그러면 이제 국톱으로 연결이 되는데 자 이 전자계약서 제도가 왜 만들어졌고 어떤 내용인지를 지금부터 설명을 드릴게요 자 네이버에 가서 전자계약서라고 이렇게 만약에 검색을 하게 되면 따따따죠? 따다다다다.co.kr 뜰 거예요 자 그런데 이게 뜨게 되고 이제 딱 클릭하고 이제 들어가 보시게 되면 이제 사이트가 뜨는데 요게 바로 이제 전자계약서 국토부 홈피로 연결이 돼요 근데 여기 딱 보게 되면 배너가 여기 진짜 매매라고 나오고요 그 다음에 옆에는 이제 임대차 이런 거 나와요 진짜로 이따 들어가서 꼭 보세요 그 다음에 여기 이제 확인설명이 있죠? 확인설명서 이런 거 나옵니다 아까 우리 배웠던 거 자 그러면 이게 무슨 말이냐면 사무실에서 보통 A하고 B하고 이렇게 매매계약이 만약에 체결이 된다고 가정한다면 보통 중개업자분은 매매계약서를 종이로 뽑아서 A하고 B한테 이름 쓰고 도장 찍으라고 하죠 그리고 그 계약서 종이 계약서를 아시겠지만 이 계약서 몇 년 보존해요 5년 보존하는 게 일반적인 우리 계약의 과정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렇게 할 필요가 뭐가 있냐 이거예요 요즘 같은 세상에 그러니까 이제 어떤 제도를 주냐면 계공이 당신이 개입됐으니까 여기 따따따점 전자기약서 이거 딱 클릭하고 나면 여기 뜬단 말이에요 화면에 그럼 여기다가 적으라는 거야 여기다가 그러면서 선생님 궁금한 게 아니 계약서에다 A가 이름 쓰고 도장 꽝 B가 이름 쓰고 C가 이름 쓰고 도장 찍을 수 있는데 아니 여기 모니터 화면에다가 노트북에다가 여기를 어떻게 도장을 찍겠습니까 할 수 있죠 근데 도장 찍는 것보다 더 확실한 방법이 있어요 뭐냐면 여러분들 아시잖아요 우리 핸드폰이나 이런 걸로 물건 하나 살 때 본인 확인하지 않나요? 그럼 인증해서 3분 시간 주고 6글자 915817 이런 거 눌러본 적 없어요? 그게 바로 뭐예요? 이게 바로 휴대폰 인증 아닙니까? 이거예요 이게 너무 어려워 그림이 그러니까 쉽게 설명해 줄게요 그래갖고 이제 휴대폰으로 인증해 그래갖고 이제 인증해갖고 여기다가 본인 인증하고 자 여기 보시면 전자패드에다가 이름 쓰면 되죠 임선정 이렇게 이름도 쓰란 말이야 본인 인증하고 그리고 나서 이제 이걸 갖다가 딱 엔터 누르면 국토부 홈피에 이 계약서가 보관이 돼요? 보관이 안 돼요? 보관이 되지? 그럼 굳이 5년 동안 보관할 필요 뭐 있어? 나중에 뭐 나는 집을 산 적이 없니? 모르니? 그러면 다시 인증하고 들어가면 이 계약서 뜰 텐데 그 자 여기 매수인이 저는 모르는 거예요 모르긴 뭘 몰라 핸드폰으로 인증하고 본인이 서명도 했는데 증거가 딱 있는데 더더군다나 얼마나 좋은 줄 알아요? 제도 일단 좋은 점부터 얘기할게요 어떤 좋은 제도가 있냐면 매매 계약이 체결되고 나면 우리 지난주에 배웠던 대로 부동산 거래 신고해야 돼요 부동산 거래 신고 안 해도 돼요 부동산 거래 신고해야지 이 동네라면 어디 가서? 강남구청 가서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럼 강남구청 가서 거래 신고하는데 지금 이 홈피는 어디 거야? 국토부지 그럼 국토부에서 이 집 10억에 사고 판 거 알아 몰라 알지? 그러면 굳이 강남구청 가야 돼요 국토부가 알면 안 가도 돼 안 가도 되니까 부동산 거래 신고도 안 해도 된다니까 그러면 종이 계약서 막 해서 막 책꼬지에 꽂아놓고 막 도장 찍으세요 막 인주 들고 이러지도 않아도 되지 또 부동산 거래 신고 이 집 밖에 눈 펑펑 오는데 그 차 끌고 또 거래 신고하러 강남구청 가서 줄 서 있어서 오늘이 5번이 쉬는 날이라고 또 빻고 먹어서 또 이럴 필요도 없지 얼마나 좋냐 이거야 이런 거 더더군다나 어떤 게 또 좋으냐면 임대차 계약 있잖아요 그럼 임대차 계약을 딱 하게 되면 여기도 마찬가지야 내용들 적었죠? 그리고 따다닥 해가지고 본인 인증해서 딱 국토부에다 보관하게 되면 질문 확정일자 어디 가서 받아요? 동주민센터 행복복진센터 가서 받는 거 맞죠? 그러면 확정일자를 받아야 돼요 동사무소 가서 근데 아시겠지만 이게 국토부에 딱 보관이 되는 순간 굳이 동사무소 안 가도 되겠죠 국토부가 윗급이니까 그래서 확정일자도 안 받아도 돼 안 받아도 확정일자 그냥 받은 걸로 봐주겠다는 얘기야 제 말 이해 돼요? 더더군다나 확인설명서 좀 전에 저하고 본 거 기억하죠 이 교수 후단에 그거 다 작성해서 종이로 해갖고 이거 3년 보관해야 되는데 이것도 국토부에다 딱 보관하게 되면 결론적으로는 어때요? 가야 돼요? 안 가도 돼? 안 가도 되고 이거 3년 이거 안 해도 얼마나 좋냐 이거야 세상에 이렇게 좋은 제도가 어딨냐 이거예요 자 근데 항상 제가 하는 얘기인데 이게 이제 담당 공무원들께서는 앉아서 이렇게 탁상공론을 해놓고 나면 야 이 제도가 발표되면 내가 볼 때 엄청나게 특혜가 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이걸 안 이용하겠어?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제가 작년에 그 네이버의 기사를 한번 검색을 해보니까 이 전자계약서로 계약서를 1년 동안 총 거래건수의 전자계약서를 쓴 내용은 4%밖에 안 돼요 몇 프로라고요? 너무너무 적지 않아요? 개무시당하는 수준인데 아니 그러면 왜 이렇게 좋은 제도를 실제 현장에 있는 필드에 있는 중개업자분들이나 매도인 매수인들은 이용을 안 할까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자 이유는 아주 간단하죠 어떤 이유가 제일 대표적으로 볼 수 있냐면 예를 들어서 여기 있는 비가 강남의 집을 샀어요 안 샀어요? 샀으면 강남의 집을 사는 사람은 전부 다 1가구 1주택자들만 사죠 아니에요? 이 사람 집이 4채인 사람도 있어요 없어요? 있는데 국토부에다가 여기다 이름 남겨놓으면 뿌듯하죠 그래서 강남이 전국 집값 상승률 1위 그러면 냅둬요 얘부터 족쳐요 세무조사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들어가죠? 어떻게 여러분 이름 좀 국토부에 남기고 싶지 않아요? 싫어요? 아 그렇구나 자 그러면 여기 개공이 이제 여기 이름 속 도장 찍었죠? 그럼 국토부에서는 개공이가 도움 줬다라는 것만 알 것 같아요 이거 세무서에다 통보할 것 같아요 통보하게 되면 10억에 상응하는 복비 받았다고 세무서는 추정하고 있겠죠? 그런데 복비 1년에 천만 원밖에 못 벌었다면 그러려니 해요? 잠깐 들어오라 그래요 자 잠깐 들어와봐 너 이것만 해도 지금 10억이 복비가 얼마고 너 지금 몇 건이나 생긴다고 지금 장난하세요 지금? 이렇게 되면 빼도 박도 못하는 거야 빼박이지 했다고 본인이 인증까지 했는데 그런데 어떻게 천만 원밖에 안 돼? 지금 거래 신고만 여기나 한 것만 해도 몇 건인데 도대체가 그러면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항상 그래요 이게 이제 법을 제정하고 만드는 입장에서 볼 때는 이게 좋은 제도인 것처럼 보여도 막상 실제로 이제 오픈해놓으면 시장의 반응은 냉담한 거예요 4%면 제 말 이해되죠? 그래서 거의 개무시됩니다 더 얼마나 웃기는 줄 알아요? 특히 매매 같은 경우에는 덕고신다 매수인 있잖아요 여기 매수인한테 야 너 전자기약서로 산다 그래 그러면 너 있잖아 대출받을 때 우리가 은행에다 얘기해서 대출금리도 깎아주라 그렇게 막 꼬셔요 그러면 금리를 깎았잖아 이해되죠? 조금 이득 받잖아요 몇 십만 원을 그럼 몇 십만 원에 끝나요 이제 세금 내야 되는 게 더 커요 그럼 어떻게 꼬심을 당할 거예요? 개무시할 거예요? 그래서 이게 개무시당하고 있는 게 현실이에요 그래서 항상 법을 만드는 입장하고 시장의 반응은 다르더라고요 자 그럼 이제 이거를 제가 여러분한테 이제 보시라 이게 어디 있는 거냐면 그 사이트에 있는 국토부에 있는 걸 제가 그대로 갖고 와서 작업을 한 건데 자 그냥 참고하시고요 에듀윌 유료 회원만의 명품 자료 서비스 고퀄리티 명품 자료의 혜택 오직 에듀윌 유료 회원에게만 에듀윌 자 그럼 이제 어떤 혜택이 있는지만 보세요 자 그래서 주택임대차일 때 확정일자 있죠 받아야 돼요 자동으로 부여돼요 자동 부여니까 얼마 좋냐 이거야 동사무소 안 가고 또 부동산 거래 신고 꼭 해야 돼요 안 해도 돼요 안 해도 되잖아 그리고 종이 계약서 있죠 보관해야 돼요 안 해도 돼 얼마나 좋냐 이거야 이런 편리한 제도가 어딨어 이런 게 근데 안 한다니까요 실무에서 여러분 같으면 하겠는지 한번 입장 바꿔서 생각해 보십시오 자 그리고 여기 있잖아 대출 우대금리 적용 여기다가 무슨 은행 몇 프로까지 쓸까 하다가 좀 너무 돈 얘기인 것 같아서 뺐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나머지 자 그리고 또 하나가 이제 그 중개업자분도 본인이 본인 인증을 하잖아요 그러면 본인이 만약에 자격증이 없고 무등록이라고 한다면 거기서 본인이 인증한다는 얘기는 본인이 도와줬다는 게 확실하죠 그럼 본인도 나중에 무등록으로 처벌을 받게 되잖아 그렇기 때문에 애초부터 본인은 전자기약서를 안 쓰고 싶을 겁니다 그래서 애초부터 무등록이나 불법 중개 행위를 애초에 차단할 수 있는 이런 효과도 있지 않겠냐 아주 좋은 얘기들이에요 자 그래서 이게 정확하게 얘기해 줄게요 자 공인중개사 30회 때 2019년도에 신설돼가지고요 30회 때 출제했고요 31회 때 출제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 선배들 32회 때 나올 가능성이 있다고 예상했는데 예상 적중이었습니다 자 최근에 10월 29일 날 시험을 봤던 33회 시험은 어떨까요? 라고 물어봤을 때 나올 확률 5%에서 최대 10%까지 예상했습니다 90% 이상이 안 나온다고 얘기했습니다 안 나왔습니다 자 올해 여러분은 몇 회입니까? 34회 시험은 나올 가능성이 10에서 15% 한 10% 정도만 예상하면 돼요 그래서 뭐 높은 부분도 아니고 나오면 어떻게 하면 돼요? 그냥 먹으면 되고 이 파트는 크게 신경 쓰지 마세요 알겠죠? 보통 기출문제들 이렇게 보면 보통 이렇게 2년 간격으로 많이 뺏기거든요 그래서 뺏긴다면 올해 한 번은 가능성은 있다 그래서 자세히 설명드렸다 이해 돼요 안 돼요? 되죠? 그냥 그 정도 하시고 오늘 집에 가면서 전자기약서 한번 찾아보세요 핸드폰으로 그러면 아 임선정이 한 말이 그 말이었구나 금방 아시게 돼요 한번 누르고 한번 들어가 보세요 자 알겠습니다 자 이제 오늘 자 여기 개별적 중개 실무가 이제 다음 주까지 해서 여기 7주 과정으로 막 넘무리 짓기를 했고요 맨 마지막 챕터가 여기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전담 부분 제가 딱 두 개 중요한 부분 위주로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쓸데없는 뭐 이전등기 60일 보존등기 60일 참고하시고요 자 이제부터 오늘 3교시의 두 가지 내용 메인 내용인 거민과 실명법 얘기를 갖고 이제 수업을 두 가지를 진행하겠습니다 자 제가요 아까도 힌트를 좀 드렸지만 여기 이제 저보다 집도 더 많이 사고 팔아보시고 사회 경험이 많으셔도 본인이 직접 등기소에 가서 등기해 보신 분들이 거의 없어요 그래서 이 거민이라고 하는 걸 거의 모르신다고 봐도 과언이 아닐 것 같아요 자 그러면 거민계약서가 뭔지에 대해서 지금부터 제가 설명을 자세히 하고 위에 걸 보여드릴 테니까 자 저에게 시간을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어려워요 거민이 시험에 나올 확률은 높진 않은데 특히 이 거민은 부동산 거래 신고를 하면 거민을 받은 걸로 본다 토지 거래 허가를 받으면 거민을 받은 걸로 본다라는 말 때문에 거민에 대한 개념은 기초 때 꼭 가져가야 돼요 보통 이제 혼자서 체크하고 공부해 보시면 거민 계약서 나오면 거민 받은 계약서가 있나 거민 계약서라는 걸 파나 문방구에 가서 물어볼까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지금 다 잘못된 대답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생각을 자 보시죠 거민 계약서가 뭐냐면 A라는 매도인하고 B라는 매수인이 매매 계약을 딱 체결했습니다 자 금액은 제가 그냥 3억만 할게요 자 그러면 이제 이렇게 다리 역할을 했을 때 자 이제 민법 시간에 배운 대로 동시행 관계 자 대금 지급한 거 맞죠? 대금 지급하면 뭐 와요? 소유권 이전등기 와야 되는 거 맞죠? 자자자 집중하시고 취지만 이해하세요 자 등기가 와야 됩니다 아까도 제가 농치증 때도 한번 얘기했지만 등기할 때 서류에 대해서 시험이 안 나오니까 선생님들이 강조를 안 해요 제가 여기 강의하시는 공식법 교수님한테도 여쭤봤어요 자 뭐라고 물어봤냐면 형님 이거 등기할 때 등기 원인 증명서류 강의하세요 내가 그러고 물어본 적이 있어요 등기 원인 증명서류 여러분들 이거 들어본 적 없죠? 그래서 저한테 야 인교수 그럼 너는 강의하니? 그러고 물어보더라고요 이 등기 원인 증명서류의 대표적인 게 바로 거민계약서거든요 강의하니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아 이게 실무에 나와서 제가 가끔 언급을 합니다 그랬더니 아 그러면 거민은 인교수한테 들으라고 해야 되겠네 그런 얘기를 저한테 하신 적이 있거든요 이 거민계약서가 뭔지는 몰라도 일단 가만히 계세요 거민계약서가 뭔지는 몰라도 만약에 거민계약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등기 원인 증명서류가 제출되지 않았기 때문에 B는 본인 앞으로 등기를 못 갖고 와 그러면 결국 아까처럼 B는 A한테 3억을 용돈 쓰라고 주지 않아 계약은 빠그러져 그럼 여러분은 가운데서 다리 역할을 똑바로 못한 게 될 수도 있으니까 여러분들은 거민이 뭔지 정도는 알아야 돼요 그러면 도대체 거민계약서가 뭔데 자꾸 갖고 오라는 얘기야? 제가 작년 같은 경우에 이렇게 표현을 한번 해볼까요? 여기 제가 우리 작년에는 칠판으로 막 쓰고 그랬는데 지금 칠판이 없으니까 전자칠판이니까 제가 이렇게 할게요 이게 몇 개예요? 계약서예요 계약서 보여요? 그럼 제가 C예요 개공이에요 계약서 몇 부 들고 있어요? 작성했죠? 그럼 이 계약서 딱 들고 제가 강남구청을 갈 거예요 그래서 강남구청을 딱 가가지고 세부를 딱 들고 강남구청을 가서 1층의 민원실에서 저기 저 거민 좀 받으러 왔는데 어디로 가면 될까요? 물어볼 거예요 안내대식에서 아 저기 1층의 민원실에 저 7번 창구 가시면 돼요 할 거예요 자 그럼 저 계약서 세부 딱 들고 갑니다 그러면 이제 담당 공무원께서 이렇게 계약서를 보게 됩니다 무슨 계약서를 보냐면 지금 무슨 계약서예요 이게? 매매계약서 있죠? 자 그럼 우리나라 등기는요 아시겠지만 형식주의예요 실질주의예요 형식주의고 최근에도 뉴스에 나왔지만 등기부는 공신력이 없어요 그래서 등기부를 믿고 신뢰한 자가 보호되지 않는다는 뜻은 무슨 말이냐면 매매계약서를 담당 공무원이 이렇게 보죠? 보면 실제로 여기 지금 집을 판 사람이 A고 집을 산 사람이 B라고 했을 때 여기 있는 계공이한테 저기 계공이님 네 A, B 데리고 오세요 진짜 집 사고 팔았나 확인할게요 이런 거 안 해요 이 계약서에 있잖아요 지금 일정한 내용이 기재가 돼 있나 안 돼 있나만 확인하지 실제로 이게 진짜 계약이 있는 건지 확인 안 해요 그럴 때 이제 어떤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지 확인하는 게 꼭 궁금하다면 아이고 죄송합니다 자 어떤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지를 확인하는 게 혹시 궁금하다 그러면 여기 나눈 대로 당사자, 목적 부동산, 계약 연원일, 대금 계공이가 있을 때는 계공이, 조건기한이 있을 때는 조건기한 6개 있죠 이 계약서에 이게 적혀 있나만 확인해요 근데 적혀 있어요 안 적혀 있어요? 적혀 있다고 해야지 뭐가 적혀 있다는 거야? 이상해 눈도 오는데 이상해 지금 눈 펑펑 오네요 그래서 적혀 있죠? 적혀 있으면 이제 담당 공무원이 그걸 확인했으니까 잘 들어요 이제부터 이 계약서에다가 담당 공무원이 잘 들어요 도장을 꽝 꽝 꽝 찍어요 그래서 이 계약서에다 제가 어저께도 이런 농담을 했는데 작년 제 수업을 혹시 들은 분이 있으면 칠판이면 제가 칠판을 꽝꽝 치거든요 그래가지고 막 손목 식은 거라고 봉침 맞고 이러는데 그래서 이걸 한번 꽝 치면 이게 깨질 것 같단 말이야 이게 900만 원이거든 한번 깨고 인스타에 올릴까? 지금 생각 중이야 자 그래서 살살 소심하게 찍게요 너무 비싸니까 자 그래서 도장 찍는 거 보세요 쿵 찍었어요 안 찍었어요? 그럼 계약서마다 쿵쿵쿵 찍었죠? 그럼 이 계약서 도장을 찍잖아? 이게 거민 계약서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거민 계약서라는 거는 거민을 받은 계약서 별도로 서식이 있는 게 아니라 그냥 매매 계약서 갖고 1층에 가면 담당 공원이 쿵쿵쿵 아까 얘기했던 6가지가 적혀 있나 확인하고 적혀 있으면 찍어줘 도장을 그게 거민 계약서야 아니 그러면 이 눈 오는 날 이걸 왜 갖고 오라고 그러는 거야 자 들어봐요 그래서 이제 한부를 강남구청에서 도장을 찍으면서 한부를 지들이 보관해요 근데 얘네들이 왜 한부를 보관하냐면 이게 지방세 과세 자료를 쓰기 위해서 그래요 이게 포인트야 이거 집에 여러분들 네이버나 이렇게 찾아봐도요 거민에 대해서 이렇게 자세히 설명해 놓은 설명들이 없을 거예요 블로그나 이런 데 봐도 자 따라서 지방세 과세 자료를 쓴다는 게 감이 안 오죠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자 이 그림으로 활용합니다 이 사람이 집을 샀어요 안 샀어요? 집 샀죠? 무슨 세금 내요? 취득세를 내야지 그럼 취득세는 지방세예요? 국세예요? 만약에 못 알아먹겠다 그러면 11월에 배운 건 지방세고 12월에 세법시간에 배운 건 국세라고 생각하면 돼요 언제 뭘 배웠냐고? 12월에는 취득세 배워요? 양도소득세 배워요? 아휴 이제 빨려가자 자 그래서 하여튼 간에 설명이 쉬웠다 이게 취득세 맞죠? 이게 지방세예요 그럼 지방세는 질문해 볼게요 취득세는 보통 징수예요? 아니면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자진신고납부예요? 신고납부죠? 그런데 안 하게 되면 가산세가 붙어요 가산금이 붙어요 가산세가 붙습니다 가산세라는 것은 의무불이행에 대한 페널티 가산금이라는 것은 연체이자 우리가 정기세 35,000원을 12월 8일까지 내야 되는데 12월 10일 날 내면 연체이자가 붙죠? 그건 가산금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런 가산세를 부과하려면 뭔가 자료가 있어야 돼? 없어야 돼? 있지 그 자료가 바로 함부를 보관하는 결정적인 이유예요 그런데 더 웃긴 건 뭐냐면 함부를 어떻게 하냐면 이거를 세무서로 송부해줘요 세무서로 송부 그러면 세무서로 송부한다는 세무세에서 느낌 딱 안 와요? 국세 과세 자료지 그러면 이 그림에서 국세는 뭔 국세가 생겨요? 집은 A가 집을 팔았죠? 무슨 세금내? 양도도둑세 양도도둑세는 지방세예요? 국세예요? 국세지 그러니까 이거의 과세 자료야 그럼 양도도둑세는 여러분들 예정신고하는 거 맞죠? 예정신고는 언제까지 해요? 양도일이 속한 달에 2개월 후 말일까지 해야 돼요 오늘 전과목을 다 물어보는 거야 지금 내가 죽겠어 아주 그냥 그래서 안하게 되면 가산세가 붙죠? 그럼 양도일이 속한 달에 2개월이면 도대체 양도일 한 날이 언제인지를 알아야 될 거 아니야 뭐가 있어야 집을 판지할 거 아니야 그래서 과세 자료를 확보하기 위해서 도장 받아가라는 거야 그러면 여러분이 지금 딱 느끼는 느낌이 있죠? 가만히 있어봐 그러면 오늘같이 눈 오는 날 이것들이 왔다 갔다 도장 받으라는 얘기는 쉽게 얘기하면 지들이 세금 걷어드리려고 오라 가라 하는 거 아니야 맞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렇게 도장을 받으면서 이 계약서 한 부씩을 딱 보관하는 이유는 바로 조세를 확보하기 위한 하나의 과정으로서 도장 받아가라 그 얘기야 그럼 여러분 입장에서는 야 이것들 봐라 아니 씨 눈 오는 날 사람 오라 가라 해 야 나 기분 나빠 도장 안 받아 안 받으면 어떻게 되는 줄 알아요? 마지막 한 부가 제가 분명히 등기 원인 증명서류로 등기소에 제출해야 된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마지막 한 부가 등기소에 제출을 해야 되는데 한 부를 등기소에 제출해요? 못해요 이제? 못하지? 그럼 못하게 되면 여기는 비는 집을 사요? 못 사요? 집을 못 사게 되는 거야 집 사야 되는데요 그러면 세금을 내야 돼요 세금 내기 싫은데요 안 사시면 되는 거야 사야 되는데요 세금 내시면 되는 거야 이게 톱니바퀴처럼 딱 맞물려가지고 집을 사는 비가세나 면제 얘기하지 마시고요 정상적으로 세금을 내야 되는데 이거를 국가에서 누락해가지고 세금이 안 나오는 일은 없는 거야 집 사면 기그맣게 세금이 나와 모를 수가 없는 거야 어떤 형식이든 이렇게 통보가 되는 거야 그래서 이 검인제도는요 이렇게 세금을 확보하기 위한 하나의 방안으로서 등기 원인 서류로 제출하라는 게 바로 그 취지인 거예요 그래서 난 여러분들이 이 기초 때 검인은 왜 받아요? 에 대한 대답이 뭐예요? 조세 확보 그리고 이제 과거 기출문제 얘기해 줄게요 그러면 어떨 때 받아요? 라는 게 이제 여러분들이 실무하실 분들이 알아야 되는데 그 어떨 때에 대한 얘기가 첫 번째 쓰지 마세요 이거 계약을 원인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소유권 이전 등기의 대상이 된다라는 게 바로 두 가지 내용인데 자 위에 제가 화면 준비해 놨잖아요 검인은 1번 뭐가 원인? 계약을 원인 2번이 뭐? 소유권 이전 등기 이 두 가지를 동시에 충족할 때 검인을 받게 되는 겁니다 저는 정보가 곧 합격이라고 생각해요 기출문제 특강이나 모의고사 자료집을 주시는 것도 좋았고 그 중에서 제일 좋았던 건 교수님의 쪽집게 정보였어요 약간 합격을 위한 종합패키지 선물을 받는 그런 느낌? 애들 유료회원 꼭 추천합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게 교환증여 이런 게 들어가는데요 자 여러분들 이거 오해할 수 있으니까 제가 이 화면 준비한 거 잠깐 설명드릴게요 분명히 이거 이제 질문이 올 거거든 제가 이 지금 박스에서 제일 많이 받는 질문이 바로 매매예요 자 선생님 그럼 제가 질문해 볼게요 매매는 계약이에요? 계약이 아니에요? 계약이지 소유권 넘어가야 안 넘어가요? 넘어가지 그러니까 고민 받아야 되잖아 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실질적으로 매매는 고민을 안 받아요 왜 안 받느냐 하면 여기 봐봐 봐요 아까도 제가 힌트 드렸어요 자 우리 지난주에 배웠던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서 부동산 거래 신고를 할 때 거래는 무슨 계약이 거래의 내용이었어요? 매매일 때가 맞죠? 그래서 부동산 거래 신고를 관청 가서 했다라면 굳이 거민을 받아도 또 갈 필요가 없다는 얘기예요 더 쉽게 얘기해요 부동산 거래 신고 이 동네 어디 가서 해요? 강남구청 좀 전에 거민 받으러 좀 전에 힌트 줬잖아 어디 갔어? 강남구청 그러면 어저께는 거래 신고하러 강남구청 가서 집 사고 팔았다고 얘기해주고 오늘은 강남구청에 또 가가지고 집 사고 팔았다고 도장 찍으러 또 가고 그럼 강남구청은 또 오는 거 반겨요 그만 오라 그래요 아니 뭔 집 하나 사고 계속 와 이 양반은 힘들게 해 그러니까 강남구청 가서 거래 신고했는데 강남구청 가서 다음 날 거민을 뭐하러 또 받으러 가냐고 한 군데만 가면 되지 한 번만 그래서 결국은 부동산 거래 신고 필증을 교부하였으면 거민을 받지 않아도 되는 경우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난주에 이 거래 신고에 거래가 매매라는 얘기를 노무현 대통령에게 해가면서 정말 열심히 강의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때 이 부자가 부주, 외토 이래가면서 열심히 강의하고 나갔던 게 그 내용이에요 또 하나가 지난주 내용 중에 제일 마지막에 외토 토가 뭐예요? 여기 있잖아 토지거래 허가 토지거래 허가 어디로 받아요? 이 동네면 강남구청 그럼 허가를 받았다는 얘기는 강남구청에서 이 땅 사고 판 거 알아 몰라 알지? 근데 거민받으러 뭐하러 또 가? 아는데 갈 필요가 없잖아 그래서 토지거래 허가를 받게 되면 거민은 안 받아도 되거든 그래서 이게 이런 4번이나 5번 같이 이렇게 의제 규정들 때문에 요즘에 거민이 시큰둥해요 그래서 뭐 정확하게 얘기해달라고 그러면 정확하게 얘기해 줄게요 공인중개사 24회가 마지막이에요 25, 26, 27, 28, 29, 30, 31, 32, 34 한 번도 문제 출제한 적 없어요 최근에 그래서 개무시당이에요 제가 말하는 이 24회 기출문제라는 뜻은 뭐냐면 통으로 한 문제를 통으로 거민에 관련된 설명이다 맞는 것 틀림과 찾아가는 24회 2013년도로 끝으로 안 나와요 이제는 왜? 거래 신고하면 거민받은 걸로 본다 허가받으면 본다 때문에 의미가 없어진 거예요 하여튼 여러분들은 오늘 기초 때 꼭 알아야 되는 것은 거민은 왜 받아요? 조세학보 때문에 어떨 때 받아요? 계약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 이전 등기 때 그것만 딱 기억하면 되는 거야 더 부담 안 주잖아요 제가 계약원인 소위등 끝 이 정도는 해야지 기초니까 나머지는 제가 설명 들은 걸로 대체하셔도 돼요 그래서 중요하지 않으니까 이 정도 선만 알고 가셔야 돼요 이 정도가 아마 앞으로 심화 갔을 때도 더 이상 전 들어가지 않을 거예요 올해도 이걸 한 문제로 줄 확률은 5%도 안 돼요 대신 거민이란 말 뜻은 아셔야 됩니다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제 오늘 마지막 부분으로 자 이것도 어차피 우리 민법 교수님이 하실 부분인데 자 제가 전달하겠습니다 먼저 나중에 민법 시간에 배우세요 실권리자 할 때 실자 명의등기라고 할 때 명자 법률할 때 법자 동그라미 딱 치셔서 조합해 보십시오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따라서 실명법이라는 건 뭐냐면 본인이 집을 샀으면 본인 명의로 하라는 얘기예요 근데 여기 지금 오늘 강남에 재수업을 듣고 계시는 수험생 분들이 모두 1가구 1주택자는 아닐 수도 있어요 그럼 다주택자라면 본인 명의로 하고야 되면 세금 많이 나오니까 동생 명의로 친구 명의로 이렇게 해놓는 경우가 있고 그런 게 대표적으로 바로 실명법 위반이 됩니다 자 그래서 이 실명법은 아시지만 김영상 전부 때 우리 90년대 초반에 만들어진 특별법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 실명법의 재정 목적들 쭉 읽어 보시면 되고요 자 이런 것들은 이제 나중에 하고 오늘은 현실적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자 갖고 있는 기초서 133페이지에 보면 그림이 세 가지가 있을 거예요 맞나요? 그래서 맨 위에 그림이 이 인간의 명의신탁 써 있잖아요 그게 제일 시험에 잘 안 나와요 별표 그만 치고 자 밑에 2번하고 3번 있죠 걔네들이 요즘에 돌아가면서 한 해에 하나하나씩 돌아가면서 계속 나와요 올해도 출제했냐고요? 네 작년에 출제했냐고요? 네 재작년에 출제했냐고요? 네 계속 나와요 올해도 나올 확률 30% 이상으로 봅니다 100%라고는 말 안 합니다 가끔 빠지니까요 자 그러면 이제 제가 실명법이 뭔지를 자세하게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죠 자 읽어보면서 이 그림을 최대한 활용하겠습니다 자 이 인간이라고 하는 말은 두 사람이 등장한다는 얘기고 명의신탁이라는 얘기는 명의를 넘긴다는 얘기입니다 읽어드릴까요? 명의신탁자가 자 요게 포인트에요 뭐하던 소유하던 요게 포인트에요 요거만 기억나면 이 그림이 따라가는 거야 자 소유하던 부동산을 자 민법시간에 요새 가장매매 비지니 통정의 허위표시 차고 사기 강박 자 분명히 배웠을 거고요 통정입니다 이거에 따라서 등기를 넘길 경우를 의미한다라고 적혀있고요 자 여기다 이제 그림을 활용하겠습니다 자 신탁자를 A라고 할게요 그냥 편의상 자 여기 있는 수탁자를 B라고 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만 먼저 얘기하십시오 등장인물이 몇 명? 두 명이죠? 이 인간입니다 그러면서 명의를 넘기니까 이 인간의 명의신탁이 되는 거예요 자 좀 더 디테일하게 한번 사례를 들어드릴게요 자 예를 들어서 여기는 A가 강남의 주택을 하나 갖고 있었어요 자 지금 음마아파트에 살고 있어요 자 살고 있는데 아 이만저만저만 하다 보니까 청담동에 뭐 떼떼떼댕 아파트가 있는데 그걸 하나 사고 싶은 거야 그래서 이제 집을 샀어 와 샀는데 집값이 엄청 뛴 거야 자 금액은 제가 좀 작게 할게요 그냥 자 뭐 5억 주고 샀는데 야 1년 사이에 7억이 된 거야 이해 가죠? 자 이런 상태야 그럼 벌써 이제 차익이 얼마 생겼어요 2억이 생겼죠 그래서 야 역시 부동산이 최고야 이러고 있는데 오늘 이제 여기 있는 A가 저녁에 퇴근하고 집에 딱 들어갔더니 SBS 8시 뉴스 YTN, MBN에 어떤 뉴스가 나오냐면 내년부터 2023년부터 바뀌는 부동산 정책 제도 하고 뉴스가 나오는 거야 그 뉴스를 가만히 들어봤더니 어떤 뉴스가 나왔냐면 앞으로 내년 2023년도부터는 1가구 2주택자는 양도소득세를 50% 부과할 겁니다 1가구 3주택자는 양도소득세를 60% 부과하겠습니다 이런 뉴스가 나온 날이야 오늘이 제 말 이해돼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오늘 그 뉴스를 딱 듣자마자 가만히 있어봐 아 미치겠네 그럼 내년부터는 그러면 이거 양도차 얘기 이게 50%라는 얘기는 2억이 올랐으니까 1억을 세금 내라는 얘기야? 와 이렇게 많이 거둬들여? 미치겠네 하는 순간 여러분은 괜찮아 그래도 내가 멋있게 세금 다 내고 팔아보자 라는 생각이 들어요 올해가 넘어가기 전에 이 주택을 친구 명의로 넘겨놔야 되겠다는 생각이 먼저 들어요 넘겨놔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겠죠? 그 순간 이제 실명법을 위반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렇게 명의를 12월 안짝으로 넘긴다면 일단 첫 번째 등장인물이 몇 명? 이 인간 뭐를 넘겨요? 명의를 명의신탁이에요 그렇다면 사서 넘겨요 소유하던 주택을 넘겨요 소유하던 그래서 그게 바로 소유하던 주택이에요 자 들어봐봐요 여기서 이제 좀 재밌게 해줄게요 자 그러면 주택 갖고 왔어요? 안 갖고 왔어요? 7억짜리 갖고 온 거 맞죠? 와 그러면서 이제 둘 간에는 약정이 있었겠죠 A하고 B하고 서로 맥주 한 잔 하면서 야 친구야 너 당분간 집 살 계획은 없잖아 아 없어 야 잘 됐다 그러면 이거 내가 청담동이 집 산 거 이거를 네 앞으로 좀 갖다 놓자 갖다 놓고 내가 이 집 팔면 너 천만 원 떼어줄게 진짜지? 아이 걱정하지 마 진짜 줄게 알았어 그럼 그렇게 해 이게 바로 명의신탁의 약정이고 그래서 천만 원 주기로 약정 했어요? 안 했어요? 했죠? 그리고 등기 온 것도 무효야 근데 문제는 자 이게 7억이 갖고 왔는데 와 이게 2년 사이에 집값이 15억이 된 거야 와 엄청나게 뛰었어 그러면 엄청나게 뛰는 순간 여기 있는 B는요 어때요? 천만 원 받을 거 아니야 집 팔면 그러면 천만 원 받을 생각에 입이 찢어져요 가슴이 찢어져요 뭐라고? 아니 천만 원 주는데 왜 가슴이 찢어져요 왜 날 째려봐 뭐 어쩌라고 천만 원 준다니까 지금 준다잖아 가슴이 찢어져요 그럼 찢어지고 말아야 돼요 이제 실행에 옮겨요 그러니까 이제 실행에 옮긴다니까 그래서 개공인 여러분 사무실 62.5로 합격한 여러분 사무실이 온단 말이야 그리고 찾아와서 집 좀 팔아주세요 그런단 말이야 아니 62.5 맞구나 웃어 합해서 62.5 와갖고 집 좀 팔아주세요 온단 말이야 그럼 오늘 배웠잖아 1교시에 뭐 뛰어봐 등기부를 뛰어보지 그럼 누구 명의로 돼 있어요 B명의로 돼 있지 그럼 B명의로 돼 있으면 이 사람을 소유자로 믿겠지 너 빨리 일로 와봐 야 너희 씨 생긴 개가 꼬지지 않는데 너 집이 10억짜리가 네가 어서 놨어 일로 와봐 너 돈 어서 벌었어 아니 부동산 사무실에서 사장이 고객을 상대로 돈 어서 벌었냐고 물어보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알았습니다 팔아드리겠습니다 해서 얘가 샀지 그래서 수탁자에게 집을 산 사람을 제3자라고 부르는 거야 근데 웃긴 게 뭐냐면 제가 요맘때 많이 받는 질문이 있어요 요걸 질문을 많이 받거든요 일단 먼저 얘기해 줄게요 아기라는 거는 알고 산 거야 모르고 산 거야 알고 샀지 알고 사 선인은 모르고 산 거니까 이거 상관없어 모르고 사도 여기 봐 이게 뭐야 이게 진짜 사람 잡는 일이야 이게 알고 샀다 하더라도 제3자가 소유권을 유효하는 건 취득한다는 얘기지 그러면 취득하게 된다는 얘기는 결론적으로는 여기 있는 신탁자가 자 여기 와갖고 야 청당돔 아파트 돌리도 라고 주장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러면 돌리도 하는 순간 없어지는 순간 결국은 얘는 피투할 일이 생기는 거 맞지 그럼 얘가 얘한테 뭐라고 전화해요 안 해요 이 나쁜 새끼야 넌 친구도 아니야 이 나쁜 새끼야 그럼 여기 있는 친구는 뭐라고 하면 돼요 아니 내가 내 집을 팔아먹는데 뭐가 나쁘다는 거지 딱 한마디만 하면 되는 거야 야 이 나쁜 놈아 그게 왜 네 집이야 내 집이지 그러면 아유 그러면 법정에 가든지 내가 알아보니까 너 깜빵 5년이라 하더라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얘가 5년 2억이고요 얘는 깜빵 3년이에요 자 그러면 웃기는 건 뭔지 알아 얘는 깜빵 몇 년이라고요 5년 가고 집 날려 근데 가만히 있으면 5년은 안 가고 집만 날려 자 여러분이 선택해 A면 깜빵 5년 가고 집 날리고 애 고아옴 보낼 거예요 집만 날려 집만 날릴 거예요 참아 그러니까 여기 있는 B가 내 집이라 그러면 뭐라 그래요 음 맞아 그리고 넘겨야 돼요 이게 끝이야 근데 이게 왜 인터넷에 글이 뜨냐면 선생님 제가 하는 얘기가 기초 때 제일 많이 받는 질문이에요 어떤 질문이냐 Q&A 질문할 때 이런 거 와요 선생님 민법 선생님은 통정의 호위 표시는 바로 선의의 제3자에게는 대항할 수 없지만 아기에게는 대항할 수 있다고 수업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네 수업을 들어보니까 선의든 아기든 둘 다 소유권을 취득한다는 얘기는 선악 모두 대항할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네 수업의 가장 매매와 민법 시간의 가장 매매가 다르네요 누가 만나요 바른 답변 부탁해요 이런 질문이 맨날 뜨는 거야 이게 딱 기초 때 오는 질문이야 딱 오는 게 똑같아 매년 이때 받는 질문이거든요 그런데 그 질문이 왜 잘못된 거냐면 민법 시간에 배우는 비지니 통정이라는 그런 부분은 민법은 일반법이에요 특별법이에요 일반법이죠 제가 오늘 지금 강의하고 있는 실명법 김영상 정부 때 90년대 초반에 만든 실명법은 이거 일반법이에요 특별법이에요 특별법이야 그럼 생각을 해봐 일반법의 내용과 특별법의 내용이 부딪히고 있지 어떤 게 우선해 특별법 그리고 이건 민법이지 이거 중개사법 아니에요 이거 민법 선생님이 강의한다니까요 뒤에 단지 여기 민법 선생님보다도 제가 먼저 강의를 하니까 왜 임선정이가 강의하는데 민법 선생님보다 다르냐고 그러지만 이것도 민법 선생님 배운다고 그래서 특별법이 우선하기 때문에 부동산 부분에 있어서 여러분들이 혹시라도 명의를 빼돌려놨다고 한다면 얘는 선이든 악이든 소유권을 다 취득해 이게 포인트 물론 예외는 있어 예외는 나중에 판례까지 자 그러니까 여러분 중에서 혹시 여기 B라는 수탁자가 있을 수 있죠 있을 수 있잖아 그럼 이거 지금 누구 거야 내 거지 어떻게 학원비 뺀 거 아니에요 안 웃는다는 거는 지금 A라는 건데 지금 부적이 심각한데 지금 신희 씨가 막 선생님 지금이라도 어떻게 방법이 없을까 찾아올까요 그건 알았어요 왜 자꾸 나한테 와서 물어봐 자 이거예요 근데 이게 별로 안 중요해요 자 이제 중요한 걸로 갑니다 느낌 왔어요 이제 자 이번에는 몇 자간 그래 삼자간의 등기지 그럼 이제 등장인물이 세 사람이 되고 등기를 넘기는 명의신탁이 되는 건데 자 이것도 그냥 편안하게 합시다 매도인을 A라 그럴게요 매수인 B를 신탁자를 B라 그러고요 수탁자를 제가 C라고 부를게요 너무 말이 기니까 자 이 말의 뜻은 뭐냐면 일단 매도인이 자 아파트를 갖고 있는데 이 아파트를 B하고 계약을 해요 이해 되죠 자 10억이라고 할게요 그러면 10억이라고 친다면 B가 A한테 얼마 건네 10억을 건넸지 그러면 명의는 어디서 어디로 와야 돼요 A에서 B로 와야 되는 게 맞죠 근데 이 사람이 이걸 갖고 오면 다주택자가 돼버리는 거야 세금이 너무 많이 나오는 거야 내년부터 1가구 2주택 50% 60% 문재인 정부 때는 70%까지 부과되니까 못 갖고 오겠는 거야 그래서 여기는 B가 친구 만났어요 안 만났어요 만났죠 그래서 막걸리 한 잔 먹으면서 천만 원 주기로 서로 약정했어요 안 했어요 했죠 그래서 10억은 건넸지만 등기는 일로 오는 거야 그러면 자 물어볼게요 수탁자는 계약서 쓰러 간 거예요 등기만 가지러 간 거야 등기만 가지러 갔으니까 이게 등기명의신탁이 되고 ABC 있으니까 세 사람이니까 3자간에 등기명의신탁이라고 이렇게 부르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 있는 A는 돈은 누구한테 받았어요 B한테 명의는 누구한테 넘겨요 C한테 그러면 A는 B한테 돈을 받고 명의는 C한테 넘긴다면 A는 B와 C 간의 내부적인 기초관계인 명의신탁이 있다는 걸 A는 알까요 모를까요 알지 돈은 얘가 주는데 명의는 절로 주래 아유 맘대로 해 난 돈만 받으면 되지 명의를 네가 가져가든 내가 가든 10억에서 깍지나 마 그러니까 이 사람은 아무 상관이 없잖아 돈만 받으면 되니까 가져가든지 뭐 씹어먹든지 맘대로 해 돈만 10억만 깍지나 마 했으니까 명의 가져갔으니까 얘는 명의신탁자와 수탁자 사이의 명의신탁이 있다는 걸 알죠 선의 아기 아기 그러니까 이 등기효과가 무효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갖고 왔어요 갖고 왔는데 10억짜리 아파트가 1년 만에 15억이 된 거예요 그러면 천만 원 받을 생각에 입이 찢어져요 가슴이 찢어져요 가슴이 찢어지니까 그걸로 끝내야 되는데 여러분한테 찾아서 팔아달라고 부탁해서 얘가 샀다 이거야 그러면 똑같다니까요 이거는 결론 아기도 취득해요 못해요 하지 그러면 이 아기까지 취득하게 된다는 얘기는 이거 틀리면 진짜 쓰러집니다 저는 A, B, C 세 사람 중에 한 명이 열받는 사람이 나오지 않겠어요? 누가 열받아요? 예? B 어저께 자꾸 A라 그래갖고 내가 열이 받았다니까 아니 얘가 왜 열이 받아? 얘는 10억을 받았는데 쓰러질 이유가 없지 따라서 빨리 실내 마스크 벗어야 돼 그래야 내가 입을 보고 어떤 아줌마가 궁금한 거지 멀쩡해 보여갖고 내가 확인할 수가 없어 이제 벗을 것 같지 않아요? 빨리 벗어야 내가 골라줄게 저 아줌마 힘들겠구나 글 뜬다니까 옆에 아저씨도 궁금 못하는데 자꾸 아줌마만 그러냐고 다 앞에 아줌마니까 그렇지 그래서 마스크 벗으면 이제 내가 확실하게 해줄게 입 딱 보고 그래서 결국은 얘는 쓰러지겠죠? 그럼 이 사람이 안 쓰러지는 방법은 뭐야? 안 하면 되잖아 사야 되는데요 세금 내면 되잖아 세금이 너무 많거든요 그럼 집 날리면 되잖아 싫은데요 하지마 야 아기지 너 그냥 가져가 가져가야 얘 죽여버리자 하지 말라는지 특별법까지 하니까 얘 죽여버리자 너 아기도 너 그냥 가져가 죽여버리게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실명법은요 얘 죽이려고 만든 법이야 그래서 특별법까지 만든 거야 이게 바로 삼자간의 등기명의 시탁이에요 자 이제 오늘 마지막 하나 더 얘기할게요 자 좀 더 재밌게 하고 마무리할까요? 그냥 스탠다드하게 드릴래요 오케이 버전 선택할게요 자 알겠어요 자 그럼 재밌게 하고 마무리할게요 자 이번에는 어떤 일이 생기냐면 자 대신에 이제 제가 여러분들 뭐 이해시키려고 하는 거지 뭐 개인적인 어떤 그런 건 없으니까 그냥 재밌게 들어주세요 자 얘가 A라고 칠게요 자 얘를 B라고 칠게요 자 얘를 C라고 제가 치고 그냥 수업을 할게요 매도인 자금주 이러면 수업이 안 들리니까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기 있는 A가 국회의원이야 자 예를 들어서 자 국회의원이신데 여기 C가 땅을 갖고 있다 어디에? 과천에 과천에 땅을 갖고 있다 근데 여기 있는 국회의원 A씨는요 이 동네가 개발될 거라는 걸 알고 있어 예를 들어 그런 게 있을 거 아니에요 일반인들하고는 다를 거 아니에요 정보가 확 다르겠지 근데 여기 있는 이 국회의원이 그냥 그러려니 공직자로서 그렇게 하셨어야 되는데 사람이 뭐 다 그렇지 뭐 돈 욕심 안 나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그런데 여기 있는 국회의원이 직접 이 동네 땅을 사러 부동산 똑똑똑 두들겨가지고 다니면 어때요? 좀 있으면 뉴스에 나오지 않을까요? 먼 나라당 먼 의원이 투기 의혹이 있다고 그럼 기자들이 가서 중교업자 인터뷰할 거 아니야 이해 가죠? 딱 얼굴 가리고 33회 강남 에두일 62.5 합격생 그리고 딱 뜰 거 아니에요 자막 얼굴 가리고 그러면서 그때 그분인 것 같긴 해요 신발을 뭐 신고 오셨고요 이런 얘기 할 거 아니야 그러니까 여기 여러분이 국회의원이라면 어떻게 본인 얼굴을 보여줄 거 같아? 안 보여줘요 안 보여주지 그래가지고 친구한테 전화를 하는 거예요 친구야 막걸리 한 잔 하자 해서 하면서 야 친구야 여기 B가 이제 A하고 B하고는 친구 사이에요 야 친구야 저기 잠깐 얼굴 좀 보자 해서 연말이니까 막걸리 한 잔 하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야 요새 내가 땅을 하나 사고 싶은 게 있는데 뭐 너도 알다시피 내가 그거를 뭐 진짜 실수요 목적으로 사도 공직자다 보니 이게 뭐 그냥 넘어가겠냐? 그러니까 친구야 이거 네가 좀 사라 그렇다고 내가 가서 얼굴 보여줄 수는 없으니까 내가 이들한테 얼굴 보여주면 안 되잖아요 금방 아니까 그러니까 내가 너한테 보좌관 시켜가지고 내가 10억을 너한테 보내줄게 그래서 너한테 다음날 내가 하나은행 계좌로 10억을 보내줄 테니까 네가 친구야 10억을 가지고 가서 계약서를 써 알겠지? 그거 땡땡 부동산 내가 얘기 다 해줄게 그리고 네 앞으로 명의를 갖다 놔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기 매수인인 수탁자는 원매자인 매도인을 만나러 갈 때 잘 생각해봐요 등기만 가지러 간 거예요 돈 들고 계약서를 쓰러 간 거야 계약서 쓰러 갔지? 그래서 이게 바로 계약 명의 신탁이 되는 거야 나는 이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해 계약 명의 신탁이 뭐예요? 도시공 관리 계획이 뭐예요? 연수 교육이 뭐예요? 이게 이번 달의 컨셉인 거야 그럼 여러분은 다 까먹고 계약 명의 신탁이 뭐예요? 이러면 전태님 돈 들고 계약서 쓰러 갔잖아요 이 대답만 할 수 있으면 진짜 기초 수업은 성공한 거거든요 그렇다면 여기서 10억 들고 계약서 쓰러 갔죠? 그럼 얜 집 팔아 안 팔아 땅을? 팔지? 그럼 등기 갖고 오면 되잖아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여기 있는 매도인은 돈을 누구한테 받았어요? B한테 받은 거 맞아요? 명의를 누구한테 넘겨요? B한테 넘기지 그럼 여기 있는 매도인은 A와 B 간에 명의 신탁이 있다는 걸 알아 몰라 근데 이 사람이 야 네 친구가 어떻게 국회의원 아니야? 네 얼굴에 국회의원 피가 흐르는데? 아니 어떻게 아냐고 그거를 너 돈은 혹시 국회의원 냄새가 난다 돈에서 어떻게 아냐고 모르지 그러니까 선이 악이 그러니까 이게 유효가 되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거는 아까 잘 봐요 아까 전화면에서는 A가 돈을 누구한테 받았어요? B한테 받았잖아요 B한테 A, B, C로 얘기하시면 돼요 명의는 누구한테 넘겨요? C한테 넘기니까 돈 주는 사람 따로 있고 명의 간 사람 따로 있죠? 그럼 명의 신탁이 있다는 걸 감 잡아요? 못 잡아요? 감 잡으니까 등기가 뭐야? 모요지 근데 중요한 거는 여기는 돈 들고 온 사람이 명의 가지가니까 모를 거 아니야 명의 신탁 약정이 있다는 걸 그러니까 뭐가 되는 거예요? 그 유효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해를 먼저 해 바보같이 막 개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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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막 애우고 막 앞에 가서 막 등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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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유 등유 휘발유 친구 등유 등무 막 등유 등무 이러면 안 돼 민법은 확실히 이게 논리적인 과목이거든 자 그래서 결국 이제 갖고 왔어요 안 갖고 왔어요? 갖고 왔죠? 그래서 이제 과천의 땅을 10억 주고 싹 갖고 왔다? 와 근데 중요한 게 뭔지 알아요? 이 땅을 갖고 왔는데 몇 달 있다가 여기 개발 계획이 뉴스에 뜨는 거야 그럼 뉴스에 딱 뜨는 순간 어떤 생각을 해요? 여기 있는 국회의원 친구 B는 아 얘 이거 알고 있었구만 어쩐지 저놈이 전화 안 오더니 어쩐지 전화하고 막걸리 한 잔 먹다 할 때 이상하다 했다 내가 그딘이 이미 천만 원밖에 안 준다는 거야? 근데 웃긴 거는 얘가 이번에 국토부 장관 후보자 청문회 나가요 자 하는 얘기예요 장관 후보자 청문회 나가요 그럼 여기 있는 B라는 친구는 어떻게 A인 자기 고등학교 동창인 얘가 동창인 얘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 인사 청문회 무사히 통과해서 장관이 되길 바라야 돼요 안 되길 바라야 돼요? 응? 아니면 지금 못 알아먹겠어요 되길 바라야지 이해 되죠? 되길 바라야 이 땅이 내 땅이 되는 거지 이해 돼요? 그래서 이제 장관 후보자 이만저만 해서 드디어 국토부 장관이 된 거야 얘는 이미 알고 있었어 이 동네 개발될 거라는 거 지명의로 안 한 거니까 그 순간 여기 있는 B는 땡큐죠 그래서 이 땅을 여러분한테 찾아와서 팔게 되겠죠 그러면 여기 있는 제3자는 선의든 악의든 수요권 취득해요 못해요 아기도 취득하는 거야 그럼 여기 있는 친구가 전화 와요 안 와요 야 이 나쁜 새끼야 그럼 뭐라 그래요 기자를 불러 그러면 왜 자꾸 나한테 전화를 해 기자를 부르든지 그러면 그럼 여러분이 국회의원이면 어떻게 의원직 상실하고 개망신당하고 정치생명 끝나실래요? 친구에게 좋은 일 하고 말래요 네 맞아요 땡큐 고자이 마스예요 자 이렇게 끝나는 거예요 이게 바로 개항명의 신탁이에요 됐어요? 그러니까 이번 달에는 여러분들 여기에 해당되는 판례들 되게 많아요 적극과담 얘기도 있고 많이 해줄 수 있는데 난 여러분이 개항명의 신탁이 뭔지 이 골격만 좀 가져갔으면 좋겠어요 그렇죠? 그러면 여기다 이제 제가 앞으로 저도 그렇고 우리 민법사님들 살을 많이 붙일 거거든요 자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할 거고요 아까 얘기했던 대로 신탁자 깜빵 봐 몇 년이야 그러니까 집 날라가고 깜빵이 5년 이하야 엄청 세 되니까요 거기다 과징금도 내야 되고 그것만이 아니에요 이행강제금 안 가져갈 때도 또 부동산 평가액의 10% 20% 굉장히 강력해 완전 개망신당하니까요 이거는 그래서 집 날린다고 생각할 만큼 강력한 제도예요 자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주에는 제가 이 주택임대자법을 강의할 건데 다음 주 수업이 되게 재밌을 거야 다음 주 오면 제가 집 경매 넘겨가지고 1순위, 2순위, 3순위 배당하고 최우선 변제, 우선 변제 막 경매 얘기 참 많이 할 거거든요 재밌을 겁니다 자 다음 주도 어떻게 안 빠지고 올 거예요 오늘 눈 오니까 오늘 마지막으로 온 거예요 오실 거죠? 네 알겠습니다 자 개념 잘 잡으셨으면 됐으니까 제가 아까 숙제 낸 거 꼭 핸드폰으로 하세요 거민이 뭔지 그렇죠? 그 다음에 아까 그 뭐야 토지용객 확인서 또 하나가 아까 전자계약서 이해 가죠? 두 가지는 꼭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수고하셨습니다 공인중개사 합격 에듀윌 합격패스 공인중개사 합격은 에듀윌 합격패스 학계론 도미법도 에듀윌 합격패스 중개사법 공신법도 에듀윌 합격 후 공법 세법 한 번에 에듀윌 합격패스 우리 모두 다 같이 에듀윌 에듀윌 수고하셨으면 좋겠어요 도미만 bi